자연산 미너를 포 떠서 보내드립니다. 저희 고갱이 후기 사진이구요. 이렇게 오늘 3킬로부터 4킬로 때까지 다양하게 경매를 받았습니다. 자연산 미너를 저희가 포 떠서 보내면 썰어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맛있는 자연산 미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국내에서 생물 바지락이구요. 바지락살이 오동통하게 살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바지락 전에서 드시면 너무나 맛있구요. 바지락국 바지락무침으로 하셔도 너무나 맛있고 국내산 생물 바지락 드시면 이걸로 밥반찬입니다. 그만큼 맛있고 많이 나가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안도수산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국내산 부산간고등어입니다. 부산간고등어는 전문가님들이 간을 해서 너무나 간이 딱 맞구요. 정말 맛있습니다. 사이즈는 30cm 전후구요. 집에서 딱 드시기 좋은 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희 밴드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내산 부산간고등어입니다. 그만큼 전문가님들이 간을 해서 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싱싱하구요.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굉장히 좋은 부산간고등어입니다. 이것으로 한번 구워드셔보세요. 너무나 맛있는 부산간고등어입니다. 그리고 풀치로 만든 국내산 건갈치입니다. 풀치를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말려놨는데요. 이렇게 20마리에 24,000원, 40마리에 44,000원입니다. 조립용으로 굉장히 맛있구요. 건갈치 좋아하신 분들은 이것으로 밥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보시면 굉장히 전문가님들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